생각해보면 80년 광주는 고립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계엄군의 만행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슬퍼런 시절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상황을 이곳저곳 알린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지도 꼬박 40년이 흘렀지만, 박창신 신부는 아직도 1980년 5월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작 1시간 거리 익산인데, 일이 터지고 하루가 지나서야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전두환을 지목한 유인물을 뿌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다닌 신자들은 곧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박 신부라고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당 사제관의 괴한들이 들었습니다. 알리려다 하반신 마비까지 겪었지만, 박 신부는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좋은 세상을 이루는 현실적인 것을 담아놔야 나중에도 참고가 주잖아요. 나는 열심히 찍은 거예요. 그때 내 생활료가 13만 5천 원인데, 한 달 사진값이 15만 원. 시위 현장 그 자체뿐 아니라 시위에 앞서 푯말을 준비하고, 끝나면 맨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돌리는 사람들까지 담았습니다. 자녀들이 잡혀서 교도소 같은 어머니들이 모임을 민가의 협의라 하는데, 체류탄 쏘지 말라고 엄마들이 지금 전경들한테.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렇게 찍어둔 사진이 3천 장. 모두가 볼 수 있게 기부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해도 10년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기록에 남겨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JTBC 이혜선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